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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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샷입니다. 오늘은 톡톡샷. 자, 간식들 먹어봤어요. 자, 먹겠습니다. 일단은 소스, 폼캔디 먼저 먹어볼게요. 내가 열었어요. 얘를 열어야 되는데... 와 이렇게 그 다음에는 트위스트 톡톡샷 살짝 불향 싶은 맛 토마토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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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이게 어디로 튀어야지 모르니까 조심히 도넛 젤리 도넛 젤리 뚝뚝 시합 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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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칼콩 젤리 콕칼콩 젤리 콕칼콩 젤리 콕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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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좀 달 단 보승음 결론은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콕콩 콕콩 안녕 콕콩 콕콩 콩콩 콩콩 콩콩